안녕하세요 해외 팬 여러분 영가시의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가시에서 경순역을 맡은 문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시는 한국영화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영가시에서 연주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저희 영가시는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영가시로 재난을 맡게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이고요. 한국에서 실제로 한강에서 일어나는 아주 스리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독특한 소재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티저도 나오고 굉장히 포스터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공포영화 나는 못봐라고 하시는데요. 공포고 재난 영화이지만 또 그 안에 아주 따뜻한 가족적인 이야기, 또 상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정말 작년 추운 겨울에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감독님 많은 고생해서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면 저에게 더 큰 보람이 있겠습니다. 네, 연가시에서 느낄 수 있는 치명적 공포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가시에서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공포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연가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연가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생충이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재난블록버스터 연가시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인기생충 연가시